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희들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? 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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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정 애정아 핸드폰 이상해 애정아 오빠한테 잘 보여 니 확실히 덜 빠져 얘네들은 어린애들은 털에 덜 빠져 이불아 너는 개냥이는 아니잖아 우리 개냥이 여깄지 털 빠지는 시기야 털 빠지는 시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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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어린애들은 아이고 진짜 좀 있어봐 우리 얼굴 좀 보여줘 엄마한테 오지마 여보 풀 나쁜 거 많이 먹으면 안돼 대장 대장 자세히 대장 개새끼들이 많아가지 강아지도 너무 피해요 아우 깜짝이야 애들이 다 도망가게 말이야 놀랬어요 강아지들 많이 다녀 많이 먹었어 우리 배색이 이쁜아 쩐방이야 오빠가 왜 자꾸 어디 딴 데 가냐 밥 안 먹으러 이쁜이가 얼마나 이쁜데요 우리 이쁜이 얼굴 좀 한번 봐요 이쁜아 아유 엄마한테 올 때 뭐 부지락하냐 엄마한테 올 때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 올 때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 올 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 피해 알았어? 일단 이쁜아 얼굴 좀 보여줘 이쁜아 뭐하니? 뭘 보니? 잘생기네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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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모한테 오냐고 정신이 없어 얘네들은 너무 이쁜다 essa 그내들